우리 직원이 진짜 재미있게 우찾았을 때 봤대요. 아 예, 우찾았을 때? 저 집에 3리비 없어서 안 보는데 진짜 웃긴다고 하면서 안 왔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괜찮습니까? 네, 이렇게 많이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에요. 아, 그럼요. 작은 거에서 웃어요. 그게 좋은 거죠. 진짜 순수하신 게 진짜 좋은 거죠. 아유,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지금 무릎을 치고 달려놨습니다. 이거 봐! 예! 오늘 잘하면 이당 한 명씩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뭔 소리가 났죠? 저한테 옷을 다 갈아입었다면 시동이 들려왔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졸타쇼 달려볼 텐데 여러분들, 질기 준비 됐나요? 네! 웃을 준비 됐어요? 네, 좋습니다. 우리 징렬의 징소리와 함께 졸타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징렬 진짜!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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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디 간 거야, 이거? 야,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? 아, 나 어이가 없네, 진짜. 아, 여기 있던 미역 어디 갔어, 씨? 아, 그 건강 미역인데? 진하다, 진짜. 진해. 진하다. 아, 오늘 첫 출구이니까 단연장한테 인사 잘 드려가지고. 아, 여기 구정으로 출근할 수 있게 인사 연습이나 좀 해볼까? 아, 아.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!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! 아, 목소리를 좀 이렇게... 어... 어, 저, 일하러 오신 분?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! 저도 일하러 왔어요. 아, 일꾼이세요? 예. 구두를 보면 모르겠습니까? 아, 구두 계약하셨구나. 구두 계약하셨구나. 구두 계약했죠. 구두 약속하고 왔어요. 아, 오늘 좀 뭐 쌀쌀하죠? 아, 쌀쌀해요? 아, 어제는 좀 다르시가 부리부리했는데... 예. 웃길 줄 알았어요. 예. 그럴까봐요. 예. 구두. 금요일 음식들은 dijo IngredientsUP !!!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